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고령화가 급속화되면서 치매 환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0년 기준 약 84만 명이 치매 환자로 집계된 가운데 최근 치매 용어 자체를 개정하자는 의견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의료계, 치매 환자, 가족단체 등과 함께 치매 용어 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는 정신 이상을 뜻하는 라틴어 디멘티아를 한자로 옮긴 것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서 치매 용어 개정을 추진한과 동시에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정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취사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기존 대비 50%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감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나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도시가스 운영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로봇이나 가상현실 프로그램들이 장애인들의 재활과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물론 연령이나 장애 유형에 따라 로봇 재활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최근 서울시 어린이병원이 상지 재활로봇을 새롭게 도입하고 아울러 로봇 보행실이라는 명칭을 로봇 재활센터로 변경해 공간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으로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소아재활치료를 위해 첨단 재활의료장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성별, 나이, 장애 유무, 국적 등의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서울시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유니버설 디자인 가상체험관 이웃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가상체험관 이웃은 유니버설 디자인 영상관, 체험관, 주택VR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프로그램이나 앱 설치 없이 컴퓨터, 모바일 기기를 통해 포털사이트에서 이웃에 접속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